봄투데이 비바 마드히드의 아이패드 미니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색상은 블루 색상이고 블랙 색상이고요. 케이스를 꺼내보겠습니다. 인조가죽 소재인데요. 지금 결이 있어서 고급스러운 무늬이시고요. 재질도 부드럽습니다. 안쪽에는 조금 다른 색상이신데요. 블룹 색상이랑 매치가 잘 되는 것 같고요. 매패드 미니를 껴보겠습니다. 스웨드 소재로 안쪽에도 매패드 미니가 상하지 않게끔 처리가 되어 있으시고요. 거치 기능이 있으신데요. 밑에 쪽을 살짝 빼셔서 3단계에 걸쳐서 거치를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앞쪽에 보시면 기계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석이 빠져있는 제품입니다. 아이패드 미니의 주유 기능을 쓸 수 있는 홈들이 잘 제작이 되어 있고요. 다음번에 가볍게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고 지금 이제 가볍게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같은데요. 이렇게 보시면 네, 가볍게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같습니다. 그리고 넷가가 있을 것 같지 않으면 식단은 양이い 테이블에 идет kier입니다.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모님의 수 있는 종류에 삼각각형이 있는 거 같은데요. 이렇게 손을 킬 수 있는 걸 좀 더욱 데이게 해주세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읽하게 되 отдель 것 같네요. 이렇게 하면 잘 찾으시잖아요. 이렇게 찍riet을 수 있는 방법을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